안녕하십니까 조은장입니다. 한문법 강좌 초고판문 제3강입니다. 제3강은 기본 문형의 유형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문장의 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이해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낱글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팁이 필요합니다.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실제 문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말을 길게 하더라도 요건이 있어서 말을 하더라도 실제 주어와 스스로와 목적어가 이 도피는 지난 시간에 보셨죠? 주어와 스스로와 목적어가 실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꾸민다든지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군더더기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실제 말이란 것은 직설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완곡하다든지 꾸며서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문장도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장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실제 주어, 서스로, 목적어를 담당하고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나 동사 형용사, 명사 수로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라든지 고의명사가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꾸며주는 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낱글자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문장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성질이 달라진다든지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실제 중심어가 합니다. 주어, 서스로, 목적어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부가적인 거거든요. 부가적인 말들이 대부분 말을 길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꾸며주고 연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길게 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역들이 부가적인 말들의 영역을 허사라고 하는데 중심을 실사라고 하고 허사들 중에서 빈도수가 많은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익혀두면 문장을 이해할 때 보다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문장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허사 영역의 빈도수가 높은 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문장 속에 보면 두 가지 문형이 있죠. 단어와 단어 아니면 구와 구 그리고 주어와 주어 그 다음에 수로와 수로 이 다르게 이야기할 것 같은 명사와 명사 이 형용사나 동사가 중첩되어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우리 말에서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국어에서는 먹다라는 말과 보다라는 말이 있으면 줄여서는 먹어보다 라고 하죠. 먹어보다 그 다음에 하다와 보다가 있으면 하고 보다 하죠. 하고 보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어와 고를 연결음이라고 해요. 연결음이 그래서 이 한문 문장에서도 이런 연결음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명사나 대명사 이 명사과 결합해서 연결할 때 쓰는 연결음이와 같은 또 연결사죠. 접속사라기보다는 연결음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명사 대명사 명사구는 여와 급을 쓰고요. 여와 급 여는 우리 더불어 여그라죠. 급은 미칠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나 동사구가 결합을 할 때 두 개가 결합을 할 때 연결해주는 연결사로서 쓰는 게 차와 이입니다. 차와 이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으로 이것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뭐 와 더불어 뭐 뭐 와 더불 대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고 여와 급은 아 문장에 연결하는 연결사로서 쓰이는구나. 그래서 명사 대명사 명사구가 결합할 때는 여와 급이 나오고 형용사 동사 동사구가 결합할 때는 차와 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을 봤을 때 실제 보면 여러분께서 하나라도 모르는 글자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예문들은 보통 뭐 삼사금 한자 금종 삼사금만 알아도 다 아는 글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장 속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 이 한자라는 것은 문장 속에서 다품사 다기능 다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문장 속에 군자여 군자에서 여가 딱 나오면 요처럼 아 두 문장이나 두구나 두 단어를 이어주는 연결사구나. 자 그래서 군자와 군자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아니지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앞에 군자와 뒤에 군자가 똑같은 대동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주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할 때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앞에 있는 군자만 주어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군자와 군자는 아니면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자 이동도위붕 해놨죠. 자 여기 이나 요 위 같은 것도 각각 그 뜻이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수급구죠. E A 위 B라고 해서 A로서 B를 삼다. A를 B로 여기다. 라고 할 때 쓰는 수급구입니다. 수급구인데 관용구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여거든요. 군자여 군자하면 아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게 요 여구나. 그래서 요만 나올 것 같으면 해석이 쉬워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요 여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를 결합할 때 쓰고요. 한편 요 급은 급은 미칠급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칠급 미칠급인데 우리말에 보면 연결 접속사 중에 연결사 중에 미시란 말이죠. 미 자 국문법 국문법 미 영문법 우리도 이렇게 쓸 때 쓰잖아요. 미 그리고 요 한자로는 미칠급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치란 말은 미 요 치엇에서 온 거예요. 미칠급에서 그래서 국문법하고 한자로 쓰더라도 국문법 급 영문법 그랬으면 됩니다. 어쨌든 같은 글자가 반복되고 대등할 때는 여 를 쓰고요. 다른 단어 다른 생김새가 다른 글자가 쓸 때는 급을 씁니다. 여하고 급은 명사 대명사 명사구를 결합할 때 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요 또 차자죠. 또 차 차자와 입자는 동사 아 형용사 동사 동사구를 결합할 때 쓴다. 여기 보면 자 군자지언 해놨죠. 군자지언 군자의 말이라고 군자의 말 요 갈기자도 요 바로 다음에 배우게 될 텐데 관영격 조사와 같이 군자의 말 우리말에 뭐 뭐 의 관영격 조사와 같이 군자의 말은 자 요거 보세요. 과 이 시를 해놨죠. 관은 적다 부족하다 결핍하다 그런 뜻이죠. 실은 꽉 차다 연의실자지만 꽉 차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가 들었기 때문에 전체가 여기 말하는 동사구의 결합이 동사나 동사구의 결합이 되는 동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신호가 바로 이 자 소인지언 소인배의 말 소인의 말 소인의 말은 다이허 했죠. 자 이가 왔다는 것은 다나 허를 수로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많다고 여기는 허 하면 속이 비다 허망하다 라는 거거든요. 다시 해석하면 군자의 말은 적으나 적지만 실 실속이 있고 소인배의 말은 소인의 말은 다 많으나 많지만 허 허망하다 아니면 속이 비었다 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 이 실 여기 다 이 허 할 때 이는 동사적으로 해석을 해라. 그런데 동사적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연결 의미로 이야기해라. 자 우리말에 보면 활용 의미가 있죠. 자 먹다가 있으면 먹다가 있으면 먹다에서 먹이 어간이고 뒤에 활용이 나오죠. 먹고 먹으면 먹으니 먹어서 할 때 뒤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활용이죠. 이 활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연결 의미 자체가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의 속성의 관계. 자 그러니까 소인배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 부정적인 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다라는 개념과 허어라는 개념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치? 반대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먹으나 먹 먹 먹 지만 처럼 활용 의미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군자여 군자 군자여 군자 군자는 군자 군자와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 동도 위명제 이 동도 같은 도로서 같은 도를 믿음 같은 길을 감으로서 자 붕 위붕이죠. 붕은 여기 법붕이지만 무리를 짓다 붕당을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같은 무리를 이룬다. 무리로 삼는다. 붕당을 이룬다. 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인지언 주어죠. 과이실 그럼 여기 수로고 수로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가 수로와 수로인 동사와 형용사를 접속하는 연결음이기 때문에 연결사이기 때문에 소인배의 말은 다 이 허 다 이 이가 다와 허는 수로적으로 그러니까 형용사나 동사 형용사구나 동사구의 결합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치? 단순하게 말 이을 이 라고 글자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문장소에서 우리 말 우리 생각하듯이 똑같이 아 연결음이와 같구나. 두 수로를 연결하는 연결음이 자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팁 여와 급은 아 급은 이야기했죠? 아까 미칠 급이라고 여와 급은 명사 대명사 명사구의 결합할 때 쓰고 차와 이는 형용사 동사 동사 동사구를 결합할 때 쓴다. 그럼 연결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는 갈지자입니다. 이 갈지자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나오는 문장이 없거든요. 대부분 문장 중에 갈지 갈지의 용법은 열까지도 훨씬 넘습니다. 세분화할 것 같으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초급 단계니까 간단하게 다섯 개만 다섯 가지만 외우시면 다섯 가지만 외우시면 거의 한 70-80% 해결하고 넘어갑니다. 해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더 쪼개질 것 같으면 스무 가지도 넘습니다만 크게 뭉쳐서 다섯 가지만 외우고 갑시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갈지자는 동사다. 당연하죠. 갈지 그러니까 가다. 어디 어디에 가다. 라는 뜻을 쓰입니다. 당연히 동사죠.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수로 목적이니까 수로의 자리에 갈지자가 오는 거예요. 갈지자가 오는 겁니다. 무조건 갈지라고 다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해상지인 해놔죠. 해상지인 해상이란 건 바다 위라기보다 바닷가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 바닷가에 사는 사람 바닷가의 사람이라기 때문에 해상이 사람을 꾸며주죠. 그리고 이 갈지인은 꾸며진 관형어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와 같은 거예요. 하 는 는 은 리언 그 다음에 리얼 전부 다 우리 관형형 어미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 위에 사람보다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매 단 아침 단자죠.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지 해 해는 당연히 바다죠. 그래서 바다에 간다 이 간다가 갈지자 갈지자인 바다가 동사라는 겁니다. 동사 이 한 문장인데도 벌써 두 가지 성격이 나왔죠. 해상지인 그러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 관형격 두 사람으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단 매일 아침에 지 해 바다에 간다. 중요한 그러면 여기 수로니까 뒤에 나온 건 명사가 나와서 목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가 주어고 매일 아침에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일 아침 부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시간부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아침 바다에 간다. 가다. 라는 동사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이 오겠죠. 그래서 목적이 쓰였어요. 두 번째는 주격조사로 쓰인다. 우리의 주격조사는 이와 가죠. 이와 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은과 는은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보조사기 때문에 실제 은, 는은 주로도 쓰일 수도 있고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 는이 주격조사를 보조할 수도 있고 목적적 조사, 부사적적 조사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격조사는 이 갑니다. 자 주격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주어가 나오고 주어가 바로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격조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구조가 이 주어는 당연히 명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수로는 동사나 명사가 되겠죠. 대부분 동사로 나옵니다. 동사에서 대부분 쓰이는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갈지에 지워볼까요. 자 자 지 폐학이죠. 자는 아들 자지만 문장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 나 아 자 나 나 오 자 그죠. 대표적이고 인칭 대명사에서 이 아들 자 나 여 자 다 너 여 자입니다. 쭉쭉쭉쭉쭉쭉 아니면 뭐 군 그대 아니면 공 이런 것도 전부 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자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네가 할 때 자네 글을 쓰잖아요. 그죠. 자 그대가 자네가 그대가 제가 제가 왜 그대가 해석을 했냐 하면 뒤에 폐가 동사거든요. 폐는 폐하다 그만두다 뜻입니다. 그만두다. 자 동사니까 뒤에 나오는 학은 당연히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가 학문을 그만둔다면 그대가 학문을 그만둔다면 아니면 그만둔다는 것은 그만둔다는 것은 그대가 학문을 그만둔다는 것은 가라고 해석을 했죠. 약 약이 나오면 같은 약자인데 문장 속에서는 마치 뭐뭐와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그냥 단순히 같은 게 아니고 철령 마치 뭐뭐와 같다. 자 오 단 또 내가 단 이 단자는 끊다는 거죠. 끊다. 자 끊고 이 사자니까 이 직이죠. 우리 배 배나 포 직물 이 배를 끊는 것 과 같다. 제일 뒤에 나오는 야자는 어기사 어두사로서 나중에 문형편에서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말로 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문장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문장은 오늘 다 배우기 이 문장입니다. 뭐뭐 자 는 뭐뭐 야다 해가지고 단정문이 나와요. a 는 b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맨 뒤에 야가 나올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지 배학자는 자네가 학문을 그만둔다는 것은 약 마치 뭐뭐와 같다 라는 거예요. 내가 단 내가 단 끊는 거예요. 이 사자죠. 사직 직물 이 배를 이 배를 끊는 것 같다. 두번째 인지승 부린냐 해놨죠. 그죠. 인 인도 이 인이란 자체를 어질다 라는 형용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자체 인자체의 유학적 개념으로 볼 것이냐 차이에 따라서 해당이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 인이 승 이길승자죠. 수로잖아요. 뒤에 부린은 개념이니까 요 자체가 하나의 명사예요. 명사 앞에는 인이고 불인이고 요 자체를 하나의 명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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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라고 썼죠. 왜냐 그러면 여기 명사니까 주어고 뒤에 있는 수로잖아요. 주어와 수로 사이에 갈지가 왔기 때문에 주격조사라 씁니다. 인이 불인을 이긴다는 것은 자 여기 하고 똑같죠. 그죠. 자 유 유자도 오히려 유자지만 요것도 마치 뭐뭐와 같다 라는 비교문에서 쓰입니다. 자 수승화 수무리 그죠. 불을 불을 목적이죠. 이긴 것과 이긴 것과 같다. 자 A라는 것은 마치 B라는 것과 같다. 이런 문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제가 여기 나오는 명사인 주하고 동사 사이에 동사 주와 동사 사이에 나온 갈지는 이와 가와 같이 축격 축격조사 하고 같이 쓰였다. 우리말에 세 번째 관형격조사 관형격조사는 우리말에 자주 나오죠. 꾸며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게 관형사이고 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게 관형어라고 하죠. 어쨌든 앞에서 뒤를 꾸며줄 때 관형어 관형사라고 하는데 꾸며줄 때는 우리말에도 관형형 의미가 쓰인단 말입니다. 뭐 하는 뭐 은 뭐 는 해갖고 글자 자체의 의미를 바꿔주죠. 자 여기 보세요. 적선지가 있죠. 적선지가 자 적선 이 가는 기본적으로 집이라는 명사죠. 자 적선 하면 선을 샀다 라는 말이죠. 선을 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을 쌓는 집 선을 선행 이죠. 선을 쌓은 아니 뭐 쌓은 집은 선을 쌓은 집은 선을 쌓은 집은 관형격조사 하는 겁니다. 필류 여경 반드시 유여경 남은 경사가 있다. 경사 날 일이 있는데 더 남아있는 또 일어날 수 있는 경사가 있다. 필류 여경 천하 천하 천하의 난사 여기 천하고 이건 어려운 일 이라는 거죠. 난사 자체도 어려운 일 이라고 하는 구문이죠. 그래서 천하의 어려운 일이 천하에서 천하의 어려운 일이 필 반드시 작의 작 작은 여기서는 만든다 있다 만든다 생긴다 라는 의미인데 어 이 이는 쉬울 이 자죠. 쉽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난사 했기 때문에 이건 이사 라고 해갖고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쉬운 일 에서 어디 어디 에서 할 때 어조사 이 어 가 들어가거든요.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 에서 생긴다.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어쨌든 적선지가 할 때 적선이 꾸며지면 뭐뭐의 되는 거예요. 천하의 어려운 일 할 때 뭐뭐의 그렇죠. 뭐뭐하는 뭐뭐한 뭐뭐할 할 때 전부 다 관형격조사를 쓰인 겁니다. 관형격조사를 쓰인다. 그 다음에 이 세 번 네 번째 내명사는 대명사로 쓰여요. 대명사는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성분인데 이 갈지자가 대명사가 쓰일 수 있는 거는 주어 수로 목적어면 주어와 수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어 자체를 갈지로 그것은 할 때는 그 할 때 그거는 거기자가 많이 쓰이지 이 갈지자가 주어로 오는 경우 드물거든요. 거의 드물거든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목적어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다음에 이 갈지자가 오면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목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그것 그 사람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취 강조 이것도 중요한데 보통 가장 도취를 하는 글자들이 도취되었다라는 것은 도취를 왜 하냐 하면 강조 하기 위해서 도취를 하는 거 거든요. 뭘 강조 할 거냐 수로 강조 할 거냐 여기 보면 국지에 했죠. 원래는 애국이었어요. 애국 애국 국화국 이렇게 애국 하면 국화를 아낀다 애자는 요즘 말로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의 애자는 소중히 여겨서 매우 아낀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기다 매우 아끼다 그래서 애국 그러면 국화를 아낀다는 뜻이에요. 국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국지에 그러니까 국화를 원래 뒤에 있던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수로 애가 수로 그래서 국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인데 국화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토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이 갈리자가 아까 앞에서 배웠던 주격조사 일 것 같으면 국화가 사랑한다 이상하잖아요. 국화는 사랑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 명사하고 동사 사이의 갈리자고 왔을 때는 토치되었다는 이 문장은 원래 도연맹이 에련설이 나오는 거였는데 국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연맹 이후에 도연맹 이후죠. 도연맹 이후에 선은 드물다는 겁니다. 선은 드물 선자로 쓴 거거든요. 드물 선자로 써가지고 도연맹 이후에 국화를 사랑한다는 말은 유문이니까 소문이겠죠. 소문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거는 드물다. 소문이 있다는 것은 드물었다. 유문이니까 들은 바가 있다. 소문이 나다. 그렇죠. 이철은 도치 강조까지 다섯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실제는 문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갈지 자인으로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연습을 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갈지 나오면 원래 갈지는 동사니까 동사는 가다. 축격조사 축격조사는 주어 뒤에 주어 뒤에 붙는 거예요. 주어 뒤에 수료가 나오잖아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관영격조사는 관영어 성분이니까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쓰는 거 대명사는 수료 뒤에 나타나죠. 대명사는 수료 뒤에 목적어밖에 없어요. 목적어밖에 대명사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저것 지시대명사 인칭 대명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도치됐다는 강조를 할 때 도치할 수 있는 거는 주어 수료 목적어에서 도치할 수 있는 거는 주어가 수료 뒤에 가든지 목적어가 수료 앞에 오든지 그 밖에 없잖아요. 도치란 말은 그래서 이 다섯 개 동사로도 되고 축격조사 관영격조사 대명사 도치강조 이 다섯 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이야기할 테니까 가르치용폰만큼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놈자자 놈자자 키포인트죠. 놈자자 이거는 다음편에서 강의하게 될 평소문에서도 단정문 단정문이란 것은 자 뭐뭐한 자 뭐뭐한 자는 뭐뭐 야라라는 문형 구절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A라는 것은 B이다. B라는 것이다. 뭐뭐한다는 것은 뭐뭐한다는 것이다. A는 B이다. 라는 구절이 단정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의 용법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자는 불완전 명사 불완전 명사 불완전 명사 의존 명사는 자기 혼자서는 명사의 구시를 원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자 명사는 주어와 목적어가 될 수 있죠. 주어와 목적어 성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관영어가 있어서 꾸며줘야 돼요. 앞쪽에서 관영어에서 꾸며줄 성분이 있어야만 이 자자가 문장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먼저 불완전 명사로서 앞수식은 관영어죠. 관영어 꾸며주잖아요. 자 수식에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해석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그 세 가지는 동양체락의 근본하고 똑같아요. 인물사 자 그 내용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으면 뭐뭐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석해요. 관영어 수식 하는 사람으로 물건이면 뭐뭐 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일이면 뭐뭐 하는 일 뭐뭐 일 이름 뭐 일이나 장소 뭐뭐 하는 곳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데 여러 가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인 하면 뭐뭐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이라는 건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거예요. 검자 그렇게 하면 검은 검소한 거죠. 검소하다 할 때 그래서 검소한 사람 검소한 사람 역부족자 하면 힘이 부족한 사람 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 해놨죠. 지자 지혜로운 자 는 불혹 불혹은 의심이 의심이라기보니 여기다 미혹되지 않아야 하다. 미혹 의혹을 삼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인자는 인자 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인자한 사람일 수도 있죠. 불혹 우는 근심하다. 인자는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자 용은 날렐룡이 용감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은 불구 구는 두려워할 것자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는 미혹됨이 없고 어진 사람은 근심함이 없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뭐한 사람 하는 사람 할 때 요사를 쓰는 거고요. 두번째는 어떤 사물 존재 사실은 뭐뭐라는 것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해석 안해도 돼요. 자 왜냐하면 춘추라고 보면 춘추자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를 쓴 공자님이 쓴 역사서라 볼 것 같으면 춘추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춘추라는 것은 책이니까 자 농자 천하 지대본 그러죠. 농자 천하 지대본 할 때 농자가 나오잖아요. 농자 농업이라는 것은 농사라는 것은 아니 뭐 농사는 농업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면 황망 지지 다죽 할 거 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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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더라 석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법적이 생각이 연이 인연할 때 연이니까 여연해요. 연 영향격으로 황망 황망 이란 지역에는 다죽 죽이 많아 대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대자 큰 것 큰 것 그렇게 하죠. 물건이 있죠. 대나무가 큰 것은 여연 여연은 석가래죠. 석가래 석가래 집이면 집에 석가래가 있잖아요. 지붕 올릴 때 끝에 나와 있는 부분 석가래 연자인데 그래서 큰 것은 마치 석가래와 석가래와 같다 할 때 석가래 석가래만 하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너버 지붕 위에 있는 석가래 석가래가 석가래가 뭔지 알죠. 석가래 석가래가 큰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은 일이나 장소 지리 지위 하는 곳 하는 자리 여러 가지 다 쓰는 거예요. 수천자 물이 옅은 곳 엷은 곳 물이 옅은 곳 장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대어 분류 큰 물고기가 분류 유는 그냥 놀유 자죠. 물 큰 물고기가 놀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 하는 물건 하는 일 하는 장소 이렇게 관여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우고 그 다음에 보면 많이 나오는 용법에 보면 용법에 보면 어조사로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놓인다는 거예요. 별단 뜻은 없어요. 그래서 금자 금자의 우리도 그러죠. 지금 이제 금이니까 지금 석자 예석자 니까 옛날에 옛날에 근자의 할 때 근자 최근에 근래 일자 일 날 일자 지면 일자 지난날 나타나는 거고요. 전자 앞에 전자 구자 할 때 쓰잖아요. 괄대 앞에 것은 요전날 일전에 하고 내자 이해내자 저번에 전번에 이전에 향자 이렇게 할 때 자자 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뒤에 놓이면서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시간 부사적으로 쓰였습니다. 한편 또 이렇게 기타 정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놈자 자 아까 이야기했죠. 놈자 자 는 불안전 명사 그러면 앞에 관영 성분이 하나의 구나 구문을 이루면 뒤에 수식을 한다. 그래서 이 앞에 오는 말들이 사람과 관련돼서 하는 사람 일과 관련돼서 하는 것 하는 일 물건 하는 것 그렇게 해석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있는 게 대표적으로 있는 게 보통 보면 놈자 자 놈자 자 놈자 자 라고 하는데 동사 라든지 동사 구 가 오게 되는데 그 앞에 또 바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소 가 있고 동사 가 있고 이런 형태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소 자도 불완전 명사 에요. 뭐뭐 하는 바 그죠. 뭐뭐 하는 바 라고 하는데 현대어적인 것은 아니죠. 현대어적인 아닌데 실제 이 바가 오면 바로 이 뒤에 동사 하는 바 동사 하는 뭐뭐 하는 이라고 관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놈자 자 는 뒤에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소 뒤에 이야기해놨죠. 놈자 자 는 주체자 지칭 하는 자 제일 뒤에서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말할 것 같으면 동사 하는 자 이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들을 물으니까 듣는 사람 이고 소문 하면 들리는 것 이래 명사 되는 거죠. 그래서 소 자 는 후치 뒤에서 앞을 소식 하는 수식 유일하게 그렇게 씁니다. 자 이거에 관한 예문도 찾자 보자 다음에 제가 여기 나타났죠. 소용법 나오죠. 소용법 소는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거예요. 한문에서 유일하게 수식이 뒤에 온다. 구치 수식이에요. 구치 뒤에 놓여서 앞쪽으로 수식 하는 거예요. 뒤에 소에서 이거 다 염문 반은 없지만 실제 이것도 별로 불안전명사라고 했죠. 불안전명사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뒤에 동사 성분이 동사 왜냐하면 하는 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니까 동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 소 은 자 아까도 나왔죠. 자 그대가 니가 소 은 할 때 요 소 은 불안전명사 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중요 주어 갈 짓자 동사 유행 그래서 그대가 자네가 말하는 바 말하는 바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놈자 자가 생략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소 은 자 까지 할 것 같으면 그대가 하는 것 그대가 말하는 것 그대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수나 위치는 장수가 위치적으로 쓰이는 거죠. 곳이죠. 자 각덕 기소 각덕 각자가 기소 자 그 자리 그 장소 각자가 그 장소 그 자리를 얻다. 모든 것이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장소 자 이러면 고전에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대가 말하는 바 는 그대가 말하는 바 는 아니면 그대가 말하는 것은 각덕 기소 하면 각자가 그 자리를 얻었다. 이 문장은 고전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소하고 자 용법 오늘 읽기려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는 소하고 자를 찾아봅시다. 소가 있고 자가 있고 소가 있고 소가 있고 자가 있고 소가 있고 소가 있고 그죠. 나중에 야도 배우게 될 테니 전부 다 여기 제가 끊는 것들은 허사 영역이 소가 있고 자가 있고 소가 있고 자가 있고 뒤에도 소가 있고 자가 있죠. 이 문장이 어려울 것 같지만 연습을 해볼 것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뭐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는 바의 것은 그러는데 하는 자 우리말로 관영교 자의 입장에 볼 때는 앞에 온 것들이 다 관영어예요. 그래서 뭐뭐 의 뭐뭐 하는 것 하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자 이거 보면 한비자 때 나오는 구정인데 소양자 비소용 해놨죠. 양 양은 키우다 기르다 라는 거네. 그래서 원래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한비자의 국가로운과 비슷한 거예요. 국가의 국가 나라 나라 그래서 국가가 주어는 국가를 보면 국가가 소양자 키우는 키우는 사람 양성하는 사람 뭐뭐 하는 해갖고 이 전체를 나올 것 같으면 관영어로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관영어 광장 관영어는 뭐뭐 은 뭐뭐 는 뭐뭐 니은 그 다음에 뭐뭐 리얼 이렇게 붙여서 어미를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키우는 자 자 그러면 보면 이 뒤에는 용에도 자가 있었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키우는 자는 쓸모있는 자가 아니다. 쓸모있는 자가 아니다. 소용하는 자 쓸모있는 자가 국가가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양성한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고 소용자 쓸모있는 사람 있는 용은 여기서 쓸모있다 사용하다. 자 그래서 사용할 사람 해도 되고요. 사용할 사람은 국가가 사용할 사람은 비소양 중요한 것은 양성하지 않는다. 국가가 소용한 사람은 진짜 국가가 사용할 사람은 양성하지 않았대. 이 차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소위 뭐뭄한 까닭이다. 소위는 붙어버린다. 나중에 보면 수거처럼 뭐뭄한 까닭이다. 뭐뭄한 원이다. 난 어려운 난 혼란이겠죠. 혼란의 원인이래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인재가 부족해서 나라가 생기느냐 라고 소통을 하다가 국가가 다시 한번 지우면 소위죠. 국가가 양성하는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 똑같은 동형 문형일 때는 뒤에 똑같은 게 나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양성하는 사람은 국가가 양성하는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고 쓸모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쓸모있는 사람 사용할 사람이잖아요. 사용할 사람을 양성한 지금 사용할 사람을 양성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혼란의 원인이다. 소위 낫냐다. 까닭이다. 그다음에 백락 백락 백락은 다른 게 아니고 옛날 진나라 목공 때 천리말을 잘 감별하는 감정사예요. 그래서 백락이라는 사람이 감별을 하면 말들이 어릴 때부터 미리 감별해놓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 말들이 천리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백락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감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백락은 백락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락은 교 이 교자도 나중에 허사로 쓰입니다. 갈치란 뜻이 아닙니다. 원래 사령 경교 해갖고 사동을 만드는 문장 허사 입니다. 하게 된다 하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기소 증자 소 증자 증 증 증 증오하다 미오하다 싫어하죠. 그를 증오하는 자 싫어하는 사람 그를 싫어하는 사람 미오하는 사람 에게 상 천리 지마 천리를 가는 말 아니 천리말 천리말 상 여기 상은 동사로 쓰여있어요. 본다라는 동사예요. 본다라는 동사 보면 본다라는 동사로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교가 사동을 나타내는 동서 교가 왔기 때문에 본다가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보게 하다 보게 하다 백락은 그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천리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교 또 여기도 교가 나와 상 여기 동사로 쓰여있습니다. 오윤 사동을 나타내는 허사예요. 그래서 그가 소애자 애는 아끼는 자죠. 아끼는 자 소자를 그냥 하는 관영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아끼는 자가 보면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어둔 하자 이 자 다시 노둔 하다 말 들어봤죠. 노둔 하다 노둔 하다 자 그것은 둔마 둔마 둔마를 보게 된다. 행동이 굽뜬 말 둔마를 보게 된다. 그가 좋아하는 사람의 둔마를 보게 한다. 백락은 그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천리말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좋아하는 말인데 지금은 문장을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여기 보세요. 이야기했죠. 소 이것만 다시 봅시다. 소 자 그 다음에 소 자 자 그래서 자가 있으면 앞에 관영어적으로 해가 그랬죠. 관영어는 얹는 ㄹ ㄹ 붙이면 된다. 그랬죠. 양성할 자 키울 자 사용할 자 쓸 자 사용할 자 쓸모 있는 자 증의 미워 하다 할 때 미워 하는 자 그 다음에 애자니까 사랑하는 자 아끼는 자 하는 자 이처럼 해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 자 수십 인 소 격살자 수십 인 격살 이죠. 때려서 죽인 거 아니야. 때려서 죽이는 사람 때려서 죽인 사람이 수십 인 거의 숫자가 숫자가 엘명 이다 보다는 수십 명 이다 라고 보이죠. 그래서 때려서 죽인 사람 맞아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때려 맞아 죽은 사람이 수십 명 이다 해석하는 거예요. 소의 용법이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결국 이 소 자는 뒤에 나오는 자 자와 더불어서 같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문형을 하다 보니 40분의 시간을 갔는데 실제의 문장 내용은 얼마 안되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 바뀐 것 같죠. 자 문장의 종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문장의 내용을 풀이하는 표현 구성이 따라서 서술문 묘사문 단정문으로 나온다. 크게 서술문 묘사문 단정문으로 나누는데 서술문은 서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은 알죠. 시간 순서에 의해서 차례차례대로 말을 하는 것 자 동사를 수로로 하여 동사가 수로로 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행위나 행동 변화를 서술하는 것 서술하는 것 순서에 의해서 동작순서 행위순서 그러니까 동사예요.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고 일반 글자를 외우다 보면 여러분께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글자에 맞춰서 보면 보통 주술구문에서 나타나는데 여보세요. 연비 어약 연비 연비 연은 소리개 솔개 있죠. 솔개 소리개 연 소리개 연 그러니까 소리개 솔개가 날고 그 다음에 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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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약 뛴다 소리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 물고기가 뛴다 기본적으로 저술이 시간 순서대로 쓴 거예요 풀어 쓴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역발산 기계세 많이 들어봤죠 역발산 기계세 역발산 할 때 발 뽑을 발 기계세 기계세 할 때 개 하면 덮을 개자죠 뽑고 덮는 게 여기 그거예요 자 보면 두 개죠 힘으로서 힘을 가지고 힘이 산을 뽑고 그 다음에 기 요 기는 기운이겠죠 기운 기백 기백이 세상을 덮는다 아주 일반 서술문이죠 행동 행동 그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군자 우 도 부르빈 해놨죠 군자 군자는 우 우는 동사니까 근심하다 뭘 근심하면 목적 오겠죠 도를 근심하는 거예요 자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부르빈 빈 비난하다 궁핍하다 궁핍함을 가난을 가난이겠죠 가난을 불우 우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동사 동사 두 개가 온 거죠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가 걸렸습니다 서술문은 앞에서 순서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형님 변화 다시 한번 보면 연비 어약 솔개가 날고 어약 물고기가 뛴다 역발산 기계세 역발산 힘으로는 산을 뽑고 기백으로는 세상을 덮는다 덮이겠죠 군자 우 도 군자는 우 도 도를 근심하지 불우 빈 비난함 가난함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군자는 도를 걱정해야 돼요 주어에다가 술목 술목이 되죠 술목이 되죠 술목 보통 보면 아미불자는 부정목이거든요 나중에 부정목을 배울 때 배우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구문은 묘사문이에요 묘사 묘사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한다 상태 보통 존재 그래서 사물의 성장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상태를 묘사 그래서 대부분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형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를 구분하면 됩니다 문장이 오면 아 이거 나왔네요 이거 나왔으면 아까 이야기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나 동사 동사 구 형용사 구 가 결합되어서 쓴다고 그랬죠 연결 의미로 그러면 요거와 요거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자 요거는 신의 개자죠 개심 신의 개자니까 신의 신의가 깊은 게 신의가 아니면 냇물이 냇물이 깊고 그 다음에 어비 물고기가 살지다 물고기가 살지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했죠 날이 따뜻하죠 일란 풍화 날이 따뜻하니 바람이 화 화는 아주 과사하다 그 다음에 산청 수벽 산이 맑으니 아니다 산이 푸르니 수벽 물도 푸르다 물이 푸르다 산이 푸르니 물도 푸르다 물이 푸르다 되어있죠 그 다음에 거세 개 탁이죠 거세 거세 거는 요새는 거자는 들거자지만 부사로 세면 온 라이먼 모두 우리 거국적으로 할 때 거자를 쓰잖아요 들거자를 자 그래서 온 세상이 개 모두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그 다음에 요 다섯 글자로 되어있으면 보통 두개 세개라 해석하라고 그랬죠 산기 그러니까 산의 기운 산의 기운 산기운이 일석 일석이니까 해가 요 저녁성인데 동사로 저물 저물으니 저물면서 산기운이 산기운이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가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울 가짜죠 아름답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요사문은 대부분 형용사에 나타나죠 요 깊을 심 살짤비 따뜻할 난 그 다음에 화사 화사 뭐 화자는 여러가지 쓰이죠 여기서 화사한 뜻을 쓰였고요 풀을 청 풀을 벼 그 다음에 허리를 탁 아름다울 가 자 이처럼 묘사를 할 때는 주어수로 구문해서 형용사를 쓴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판단문 판단문은 아까 앞에서 배웠죠 아빠 놈자자일 때 놈자자에다가 자자를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가는 거예요 이 자자가 단순히 이다 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자를 호응하는 거예요 호응 자 앞에 있는 것을 박자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호응 한다는 게 뭐뭐하는 사람은 뭐뭐하는 사람이다 뭐뭐하는 것은 뭐뭐하는 것이다 할 때 야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 하면 이 자자가 여기 나오는 자자가 있죠 자자 뒤에 야가 나오는데 자자는 명확하게 앞쪽이 앞쪽이 나오는 말이 명사일 때 명사나 명사 구일 때 명확할 때는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도 명확하게 명사 구일 때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이 말은 쓰든 안 쓰든 중요한 게 아니고 명사 수로일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판단문일 때는 명사 수로 뒤에 야자가 오는 거예요 우리말에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앞에 명사가 오잖아요 똑같아요 명확한 명사나 명사 구일 때는 논자자를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해도 되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쓸 때는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굳이 쓸 필요가 없으면 그럼 아까 앞에서 배울 때 이 논자자표는 관영어 성분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관영어 관영사적이니까 그런데 그 관영어가 명확한 명사일 때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자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될 겁니다 있고 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명사구 주어나 수로가 여기 명사구이고 명사구이고 이것도 명사구일 때는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쓸 때 논자자를 쓴다는 것은 강조를 해서 쓰는 거고 불명확할 때 관영어 다른 형용사나 다른 품사가 와서 관영어를 만들 때는 뭐만 하는 자 반드시 써야 되지만 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할 때는 명확할 때는 안 써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판단문이란 것은 A라는 것은 B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주어 성분을 뒤에 성분에서 규정하여 성격을 풀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어기라고 해요 판단 A는 B라고 해 그 말이 요 때 야를 구말 어기사 요 그 전체 말에 어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분보다는 자가 나오면 수로명사에서 나와요 자 이 두개는 구분해 놨지만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게 보세요 공자 공자 공자는 누가 보더라도 고유명사죠 그죠 근데 공자 그러니까 띄우든 안 띄우든 옛날에는 다 붙여 썼지만 자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를 쓴다면 강조해주기 위해서 공자는 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공자라는 사람은 만약에 그죠 고지성이냐 옛날의 성인이다 옛날의 옛날의 성인이다 공자는 옛날의 성인이다 자 근데 만약에 강조를 할 것 같으면 공자는 옛날의 옛날의 성인인 것이다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야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써놨다면 명확하게 하든지 강조를 했을 때 쓰는 거예요 자 맹자 산동인야 맹자가 당연하게 맹자는 고유명사죠 사람 이름이니까 자 거기서 잡자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썼을 때는 맹자라는 사람 맹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 해석을 안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맹자는 산동인야라 산동사람이다 맹자라는 사람은 산동사람이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야자는 자 그래서 여기 자가 있고 야가 나오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썼을 때와 안 썼을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썼을 때는 강조를 할 때 근데 어떤 거를 보면 앞에 이 자 대신에 야가 여기 올 때가 있어요 뒤에도 야가 오고 이때는 앞에 줄을 더 강조할 때는 이 야를 부천지자 무릇천지라는 것은 무릇천지라는 것은 만물지역려라 만물의 역려 역려 그러면 역은 거슬렉자인데 요는 나그네력자죠 만물을 거슬러가는 나그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거슬러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여기서는 여관이나 켁사 여관이나 켁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은 나그네가 머무는 여관 켁사다 지나가다 들리는 자 그 다음에 일월 성신자 일월 성신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별들은 이런 것은 굳이 안해도 돼요 명확하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천지 속에 천지 속에 하늘이 속에 요 개가 동사거든요 소는 아까도 이릉 나왔죠 하늘이 맨 것이다 메워놓은 것이다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이 메워놓은 것 메워놓은 게 뭔 거 맸다 줄로 메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 개자가 나온 거예요 메워놓은 것이다 이걸 왜 썼냐 과일 짓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여기가 주하고 수로 되니까 뒤에 있는 술부 자체에서 여기 수로 자체가 동사형용사가 오고 주오면 여기 주격조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이 메워놓은 것이다 요 소자를 과능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은 는 이온 그죠 메워놓은 것이다 메워놓은 것이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문장을 공부할 때 문장을 공부할 때 나와 있는데 단문이 있고 복문이 있는데 단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수로가 하나인 거예요 주어수로가 하나이고 뒤에 목적과 말으로 상관없어요 한 문장의 주어수로가 하나인 것은 단문이라고요 단문 단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복문은 그럼 두 개겠죠 자 옆을 보세요 흥곡지군 흥곡 관리자 나왔죠 그럼 뒤에 있는 곳 수식하는 거예요 흥곡이니까 일흥나라 나라를 일으키는 임금은 나라 여기 주어수 주어 낙 낙은 여기 즐긴다는 거죠 뭘 즐기냐 문 기과 이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이기 때문에 명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과니까 그의 허물을 듣는 것 명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앞에서 수료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 기과 그의 허물을 듣는 것 자 그래서 백상들이 임금을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를 일으킨 임금은 백상들이 하는 욕도 다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초위왕 초나라 위왕이죠 초나라 위왕 초나라 위왕에 뭐 존재감은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역사총에 나올 때는 장자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장자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일자리 선물도 주면서 정태에 참여하라고 권하기도 했던 사람이네요 초나라 위왕이 문 들었다는 장주현 들었다는 이게 동사예요 그러면 전체 뒤에는 목적을 목적을 초위왕이 주어니까 문 들었다 동사가 결정이 되면 뒤에는 무조건 전부 다 목적입니다 목적으니까 명사적으로 쓰여야 돼요 명사국하면 장주 장주가 장자거든요 장자현 장자는 어질다 어질었다는 것을 들었다 어질었다 어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로 숙어 성문 자로 자로 숙 자로는 공자의 제자죠 공자의 제자 중에 아주 특이한 제자예요 특이한 제자인데 공문십철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자의 주요한 제자 10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분이 좀 비천하고 야인 출신이죠 뭐냐면 힘도 세고 원래 가난하기도 했었고 왈패처럼 왈패처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살아왔던 사람인데 천하주의할 때 끝까지 공자를 시종했던 제자이죠 그래서 자로가 자로가 주어예요 동사예요 동사 그러면 뒤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에요 목적은 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자로는 숙어 묵었다는 숙박했다 묵었다 성문 성문에서 묵었다 성문에서 묵었다 보호자겠죠 보호 보호지만 자로가 성문에서 묵었다 자 그 다음에 맹상군 맹상군은 사람이름이죠 맹상군도 원래 전국시대 때 사람인데 제나라 왕족 출신의 정치가 정치가 뭐 글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전국시대 때 뛰어난 문인들 내명주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옛날에 합종연용이 해서 종행가의 정치가 전국 신흥중 외교가 활동을 했고요 아무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맹상군이 소 이가 나왔네 이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동사동사를 연계해 준다고 그랬죠 맹상군이 웃으면서 웃으면서 수 받을 숫자죠 그것을 받았다 맹상군이 웃으면서 그것을 받았다 이 단문이 나와있습니다 이 단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어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 갖다 낸 거고 복문 복문인데 복문을 복문 두 개의 문장 문장 중 두 개 이상의 주술구조 주어수로 주어수로 전체 중에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주어 두 개 수로 두 개가 돼야 두 개가 돼야만 복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문장이에요 실제 여기서는 현대적 어법에 맞게끔 띄어쓰기도 하고 심표도 있습니다만 원래 과거에는 전부 다 붙어있었죠 다 붙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장 원문 원전의 원문 그대로 를 가지고 이해하기는 잘 힘들죠 자 한번 부터 봅시다 인자의 인자 인자 나왔는데 그럼 주의 오진 사람이죠 어진 사람은 애인 보통 문장에서 인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모두 다 타인 남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자는 남을 아끼며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애는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아끼다 해야 됩니다 자 어진 사람은 남을 소중히 여기다 아끼고 유래자 유래자 몸 한자 얘가 있는 자 되겠죠 관행적으로 유래자 얘가 있다 얘가 있는 자는 경인 남을 경 공경하고 지자 요수 인자 요산 말 들어 봤죠 요 요자 요건 세 가지 나오죠 보통 악 락 요 소개해 나죠 악은 음악을 이야기하고 락은 즐겁다 라고 쓰이고 요는 좋아하다 라고 쓰이죠 지자는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요수 물을 좋아하고 인자 어진 사람은 요산 산을 좋아한다 지자 요수 인자 요산 그 다음에 노심자 노심자 치인 노력자 치어 인 해놨죠 노심자 요 힘쓸 노심자 어쨌든 여기서 힘쓰는데 노심하면 마음을 쓰다 마음을 쓰는 사람은 남을 쓰는 사람은 치인 남을 치다스리고 노력자 힘을 쓰는 사람은 치어인 남에게 요에게 에서 에게 에서 보수를 뜻 쓰인다고 했죠 에게 에서 치 치니까 남으로부터 에게니까 뜻이 다스림을 당한다고 봐야죠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야죠 다스림을 받는다 여기서 주어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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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복문은 다시 보면 이 전체가 한 문장 전체가 한 문장 전체가 한 문장 인데 실제는 여기 그냥 쉼표가 있기 때문에 두 문장 띄어놨습니다만 원래는 다 붙어있죠 그래서 여기 인자 주어수로 목적어 그 다음에 유래자 주어수로 목적어 지자 주어수로 목적어 인자 주어수로 목적어 노심자 주어수로 목적어 노력자 주어수로 목적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장으로 볼 때는 두 개 두 개씩 있는 것은 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제가 뭐냐 팁을 하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서 가지고 길어서 가지고 많은 예문을 해야 되는데 요 예문들은 따로 해석을 해서 3-2강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자 이래서 제3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